어드레스, 즉 어프로치가 체중을 왼쪽에 놓는 게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왼쪽에 놓을 때 체중만 왼쪽으로 놓으면 안 돼요. 이 왼쪽 발을 뒤로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볼을 조금 더 잘 찍어 치는 그런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20m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정도? 20m 나가죠?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뒷땅 탑볼 없는 어프로치의 셋업, 그 다음 어프로치 거리 조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프로치의 기준은 총 3가지로 되니까 이 부분은 암기하시면 보다 여러분들이 풍부한 어프로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프로치가 뒷땅 탑볼이 왜 나올까요? 물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볼을 쾅 하고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어프로치는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 많은 골퍼분들이 어드레스로 인해서 뒷땅 탑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프로치 체중 어디에다 놓으라고 하죠? 왼발에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체중을 놓습니다. 이때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어프로치는 체중을 왼쪽에 놔야 한다. 하면서 좌측에 놓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셋업.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체중을 왼발 쪽에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뒷땅성 탑볼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드레스 또는 이렇게 공을 머리를 때리는 탑볼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내가 공에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조금 더 공 뒤쪽을 강하게 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어드레스 즉 어프로치가 체중을 왼쪽에 놓는 게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왼쪽에 놓을 때 체중만 왼쪽으로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왼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명치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 체중을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놓으면 무게 중심이 좌측으로 간 것 같지만 우리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무거운 곳은 머리가 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체중을 좌측에 놓았을 때 우리 머리는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뒷땅을 칠 수 있는 문제 발생이 나타난다는 거죠. 골프에서는 최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곳은 높았다가 한 곳은 낮았다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분명히 그러면 어딘가는 최저점이 나오는데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나의 체중을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죠.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무게추가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점이 뒤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을 중앙 또는 약간 좌측에 놨다라고 해도 어떤 때는 뒷땅이 맞고 어떤 때는 탑볼이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셋업은 어떤 걸까요? 올바른 동작이 어프로치는 클럽을 나의 눈앞에 일직선으로 세워보세요. 그리고 힙을 빼서 좌측에 체중을 놓을 때 샤프트가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좌측으로 다 같이 밀어주는 이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좌측으로 밀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죠? 즉, 이런 어프로치의 셋업 자세는 내가 공을 띄우겠다. 흔히들 어프로치하면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럽마다의 고유의 클럽의 로프트가 있어요. 클럽마다의 클럽의 기울기, 즉 로프트가 있습니다. 클럽의 기울기를 믿고 우리는 공을 내려치게 되면 공이 뜨는 거지 결코 걷어 올려서 공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내가 좌측으로 체중만 밀게 된다면 몸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남기 때문에 뒷단과 탑볼 또는 걷어 올리는 샷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어드레스 상태에서 몸의 기울기 변화 없이 좌측으로 약간 다 같이 가는 이런 셋업을 만들어 준다면 보다 공을 곧장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게추가 좌측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공을 치더라도 신속하게 뒷단과 탑볼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좌측으로 체중만 밀어놔서 뒷단과 탑볼을 쳤다면 여기에서 셋업을 했을 때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죠. 밀어준다면 무게추가 정확하게 좌측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좌측이 아니라 좌측에 실려있기 때문에 볼을 들어서 곧장 치기 때문에 뒷단과 탑볼을 줄일 수가 있어요. 흔히들 이 어프로치를 하는 상황을 보면 왼발 오르막 즉 왼쪽 발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발이 높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면과 평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때도 저는 약간 몸을 왼쪽 무릎을 좀 구부리더라도 왼쪽 무릎을 좀 구부리더라도 몸의 기울기를 눕히지 마시고 조금 더 바로 서서 어프로치를 해주신다면 이런 경사지 어프로치에서도 보다 정확한 볼의 컨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눕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히지 말고 바로 서서 지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경사지에서도 꽤 좋은 컨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왼발을 뒤로 빼주는 겁니다. 왼발을 뒤로 빼야 돼요. 왼쪽 발이 뒤로 가 있어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정확한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고 나서 공을 쳐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만 이 왼쪽 발을 뒤로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볼을 조금 더 잘 찍어 치는 그런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발을 뒤로 빼게 되면요. 우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부분을 굳이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스탠스대로 바깥쪽이 아니라 여기서 똑바로죠. 어드레스 저는 이제 스탠스를 똑바로 했습니다. 똑바로죠. 그냥 왼발을 뒤로 빼니까 이게 똑바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스탠스대로 클럽 페이스는 타겟이나 아니면 살짝 오른쪽으로 오픈을 하더라도 나는 내 스탠스대로 쳤더니 공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컨택으로 아우트인의 궤도로 쉽게 볼을 잘 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탑볼과 뒷땅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의 거리 조절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가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 손높이 기준 골반에서 골반 기준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시면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차후에 굉장히 쉬워지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손높이 기준 허리에서 허리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손높이 기준 가슴에서 가슴 백스윙이 5 팔로우가 5 비율을 저는 5대 5로 맞춰줍니다. 물론 백스윙을 크게 하고 팔로우를 줄이는 것도 있고 백스윙을 조금 하고 팔로우 수를 크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골퍼분들은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허리, 가슴 그 다음 또 하나는 눈높이 기준입니다. 눈높이 기준 손 기준 백스윙에서 눈높이에서 눈높이까지 이렇게 기준을 3개를 세우는 겁니다. 허리, 가슴, 머리 또는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허리, 가슴, 머리 백스윙을 100% 올리는 게 아닙니다. 손 기준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클럽 샌드를 하시는 골퍼분들은 샌드로 하셔도 좋고요. 52도 즉, A로 하시는 골퍼분들은 A로 하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프로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떨어지는 거리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허리는 동작이 작기 때문에 뒤꿈치 기준 테니스공 하나 정도의 발폭 또는 남자 큰 주먹으로 하나 정도 발폭을 만들어주고요. 공은 중앙 또는 중앙에 살짝 좌측 여러분들이 그냥 기준으로 삼아주는 거기 때문에 한 곳으로 일단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오른쪽에 놓는 골퍼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어프로치는 런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피치 앤 런 약간 뜨면서 굴러갈 수 있는 아니면 피치 샷 이쪽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저의 클럽은 A 또는 52도의 클럽입니다. 허리에서 허리 10번 정도를 쳐보는 겁니다. 10번 정도 그래서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허리 높이에서 허리까지 쳤더니 18미터가 나가는구나 15미터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굴러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게 어떤 곳은 내리막에 떨어지면 많이 굴러갈 거고요. 또 오르막에 떨어지면 적게 굴러갑니다. 또는 골프장의 어떠한 날씨 그리고 물기 이런 거에 따라서 굴러가고 아니면 덜 굴러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런을 계산하시면 좋아요. 보통 우리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7미터에서 한 10미터 이제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3피스나 4피스, 5피스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굴러가는 양이 조금 더 적겠죠. 보통 2피스의 볼을 쓰시는 분들은 한 7미터, 10미터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이 클럽 기준으로 말이죠. 허리, 허리 이렇게 공을 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이 나옵니다. 아 이 정도 치니까 아 나는 한 15미터 정도 나가는구나. 이제 굴러간 거리를 여기서 한 7 정도 더하면 22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 허리까지 갔을 때 난 이만큼이 가는구나. 이 기준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슴 높이입니다. 테니스 공 두 개 정도고요. 손높이 기준에서는 명치 정도 되고 또는 왼팔 기준 지면과 평행 이 기준까지만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10개 정도를 쳐보는 거예요. 오른발은 한 60%에서 한 70% 정도 100% 돌지는 않는데 한 60%에서 70% 정도 돌리면서 공을 쳐보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캐리가 한 30미터 정도 뭐 이쪽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 치니까 한 30미터 정도 나가는구나. 그래서 필드에 나가시면 이제 가슴까지만 들어서 이 정도 나가면 이만큼 간다.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머리죠. 아까 배웠던 자 여기서 발의 폭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스윙 아크가 커지니까 그래서 손높이는 한 눈높이 정도까지 또는 귀 자 허리 가슴 머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머리까지 들어서 한번 공을 쳐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오른발이 100% 다 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 48미터 정도 나가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럽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리도 다를 거고 또 굴러가는 양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일단 거리를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내 스윙의 크기를 만들어서 볼을 탁탁탁 쳐보는 거예요. 인도어웃이라면 인도어에서 쳐보면서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머리에서 머리 조금 더 세게 쳤는데 한 55미터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55미터가 나가죠. 이것처럼 아 이만큼 치면 이만큼 나가는구나. 이제는 감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허리까지 들었을 때 한 15정도 갔고 가슴 정도 가서 30정도 갔고 머리 정도 가니까 저는 이제 한 50미터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피자처럼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이 파이를 세 개로만 배운 거예요. 근데 필드에 나갔더니 5미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거리가. 근데 제가 배운 건 어디까지죠? 허리까지 들었을 때 15미터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허리를 세 개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허리 이렇게 세 개로 5미터다. 그러면 아 이 정도만 올리면 되겠구나. 여기가 이제 한 15였으니까 이 정도 가면 5미터가 가겠구나. 이 기준 어떠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스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슴 정도 올렸을 때가 얼마였죠? 30이었죠. 허리 정도 올렸을 때가 15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미터가 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허리보다 조금만 더 올려야겠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허리보다 조금만 더 올려야지 라고 하면 이제 한 20미터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정도? 20미터 나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는 아니니까 아 이 정도 치면 음 이만큼 나가는구나. 그쵸?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아까 50미터에서 한 55미터 정도 나갔었죠? 가슴하고 머리 사이가 한 어깨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한 45미터 선상 정도 되지 않을까? 어깨 정도 올라가면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이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한 45 정도 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시면 좋다. 처음에는 허리, 가슴, 머리 이 세 개만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세 개의 파일을 여섯 개로 여섯 개를 열두 개로 열두 개를 나중에는 1미터 단위로 더 이제 본인의 레벨에 따라서 맞춰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술도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도어라면 핸드폰으로 한 번씩 정면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실내 연습장이라면 정면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허리까지 들었는지 실제로 내가 가슴까지 들었는지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허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가슴까지 드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가슴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허리까지밖에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내가 생각한 크기를 나의 느낌과 실제 스윙의 이 갭 차이를 조금 더 줄여가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레슨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필드에 나가서 뒷탕 탑볼 없는 방법 아주 간단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스윙 크기 허리, 가슴, 머리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씩 응용을 해 나가시면서 또 클럽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합니다.